짠 우리 오늘 다나야 우리 오늘 어디 놀러 왔지? 계곡! 계곡! 오케이 물고기 두 마리 잡고 물고기 두 마리 잡고 계곡에 오늘 놀러 왔어요 물이 차가워 안 차가워? 물이 엄청 시원해요 짜자잔 여기는 여기는 조금만 폭포도 있어요 계곡 폭포가 있어요 벌집이 어디? 벌집이 있다고? 벌 아니에요? 잠깐만 어디? 벌이 아니에요 구멍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? 벌이네 벌 맞네 얘들아 이거 땅벌인 것 같다 땅벌 벌이야? 땅벌 땅벌 왜 안 쏘아? 쏴 땅벌 잘 쏴? 쏴 안 쏴 나갔지 한 마리 나갔지 벌집이 여기 땅벌인 것 같은데요? 네 그러면 안 돼 이거 만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도망가 와 벌집이 있었네 벌집 조심해 얘들아 아니 벌집이 수만하지 벌집 네 아니요 이거 땅속에 사는 벌이다 땅속에? 땅속에 사는 벌이 계속 나온다 우와 벌집에서 벌이 계속 나온다 얘들아 이쪽에 너무 계속 오지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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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